자, 하나, 둘, 셋! 부채초? 네? 어? 부채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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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부채초! CR 이겼습니다, CR 이겼습니다. 자, 이재용 씨! 네! 오! 좀 어려운 용어예요. 아, 정말 여름입니다, 여름. 크으! 뭘 매운 거야. 아이고. 저 디테일합니다. 아니, 아니, 아니. 뭘 아니라는 거 아시겠죠? 아시겠죠? 예. 아, 그래요. 설이 내면 안 됩니다. 그렇지. 잘하네. 네? 네? 어. 나 그만이네. 지금 정신 나갔어요? 대충 하겠죠? 하나 둘 셋! 싸이. 뭐라고요? 싸이. 싸이. 싸이 싸이. 디테일 하자니까. 싸이. 싸이 아니냐고. 자 저희 팀 나오세요. 자 가겠습니다. 유기민 씨. 이거는 쉽네요. 오케이. 오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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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오바 차네요.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아 표정은 아시겠어요? 이런 표정이에요? 편도 표정이 나오게요. 한 번 더 한 번 더. 좌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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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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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굿. 파트. 좌측. 여기서 마치면 경기팀이 이기게 됩니다. 유기민 씨. 현동은 아주 젊을 잘했어요. 이거 어떻게. 네. 저 엄마가 하는 거 같은데. 아니 아니요. 보여지 마세요.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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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하면 안 됩니다. 자 보세요. 그 정도 속도가 딱 좋아요. 마음껏 보세요.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대로 하세요. 어? 그대로 하시면 돼요. 뭘지 몰라 지금. 시작. 알 것 같기도 하고. 알아 알아 알아. 심하게. 그렇지 그렇지. 뭐로 가는 거야. 시 하나 둘 셋. 아토피. 일한다. 아토피. 일한다. 아토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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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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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토피. 엄마 해봐요 엄마. 어떻게 하는거야? 엄마도 아토픽이야. 그게 뭐야? 근데 박준기씨가 의외를 잘해서 간지럼을 하라고 그랬어. 간지럼이 문제가 될지는 몰랐지. 양세 모선물! 네 가족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 내 마음을 맞춰! 자 과연 오늘은 말입니다 서로의 마음을 맞추기에 성공할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자 오늘 나올 팀을 일단 여러분께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정영 씨와 미덩군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부터는 말이죠. 부모가 자녀의 마음을 읽어내면 둘째 쿠키 세팅을 선물로 빌립니다. 문제 읽어주세요. 평소 친하다고 생각했던 친구의 생일 파티에 혼자만 초대받지 못했다면 과연 미덩이는 어떻게 할까요? 만약에. 만약에 이런거에요. 만약에. 1번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내 생일인데도 그 친구만 초대하지 않는다. 아. 그렇지. 똑같이. 2번.